왔어! 어 왔어? 야 조심해 조심해! 어 왔어 왔어! 어 와 비가! 어 끝이! 샀어 샀어 샀어! 샀어? 샀어!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밥 먹고 낚시 갈 거예요. 비가 직접 쓰러지는 거야? 너무 와요. 비는 그쳤는데 바람이 파도가 내려와야 돼. 같이 가야 돼.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갭낚시 깨왓도 갭돌려입니다. 오늘 다리 밑에 벌써 4일차 왔습니다. 애들은 제 생일이라 낚시를 실까 했는데 그래도 고기가 나올 때 잡아야죠.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태풍급 바람이 불어요. 오늘 낚시대 한 대 가지고 한번 골듬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룬은 JW 피싱의 서브윗 551은 에케11이고 라인은 썬라인 피스타 16호 거치대는 아징공망의 레인보우 티탄 64 거치대고요. 와이어 캡이랑 직결반을 십시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캐릭터 쓰기 좋아요 구독! 빠밤! 빨리 부탁드려요! 이런날 낚시하다 죽는 거예요. 좀 심하십시오. 아 예 이탈리행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태풍 오리지널로 제대로 오잖아? 여기 다 불 넘쳐요. 다리 밑에가. 여기서 봤습니다. 다 청소돼. 오늘 입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으니까 입지 보기 힘들겠네. 지금 이렇게 입지는 못 보고요. 팡 쳐박은 거 보고 자연빵 되게 기다릴 것 같아요. 진짜 입지를 잘 해봐야 돼. 자 이런 날도 과연 부기가 나올지. 자 다리미 4일차 낚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아もの 뺏을 가지고 도착해 버려 버려 버리iento. 도착했습니다. 일단 공간에게 있어도 그치고. 그럼 여기 포륵을 줄여줘야 돼. 오 왔어! 와 왔어! 오왔어! 야 조심해 조심해 오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야 걸렸어 이번에. 이번에 걸렸어 걸렸어. 이번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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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야 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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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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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걸렸어 이번엔 걸렸어 뜰지 필요하니? 드롭봉이지 드롭봉이야 역시 남자 드롭봉 뭐니 뭐니 큰일 와 돌돔이다 와 3점이겠다 아 3점 5만 미리 와중에도 잡아냅니다 거기서 잡아끼기 뺨이 갖고 왔냐 고마워 상반 중반 더 커요 더 커 37.7 바람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텐션 주는게 아니고 물로 태워가지고 돌림할때 맹캐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딱 들고 있으면 애가 쭉쭉 가져가는데 쭉쭉쭉 옆으로 가져가서 쫙 근데 이게 중요한건 이렇게 채잖아 이렇게는 못 감잖아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텐션이 빠지니까 이렇게 감은 상태로 감기가 힘든거야 지금 커피 한잔 마시구요 한잔 하나 잡았으면 와우 왜 그러시는데 아우 왜 그러시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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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너무 안좋은데 바람이 나서 죽어야 했는데 바람도 안좋고 파도 죽은거같은데 또 살아나네 뒤에서만 엄청 친다 조심해라 이미 뒤에서도 장난아니에요 뒤에서 치고 막 여기까지 올라와 구멍에서 달리다니는 날씨가 가빠져 다녀왕내 돌다보자 한마디에 세게서 밥먹고 취소 아이고 갔어요 이제 나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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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포라 바거 시원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몇 시야? 6시 5분. 가자. 갑시다. 갑시다 오빠들. 내일 갑시다. 원래 힘드네요. 바람이 쎄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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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있어? 있는 거야? 뭐야? 있다고? 진짜? 밤에 또 할 일은 아니십니까? 어휴 손봉 안장나겠어. 이게 계속 일이 있으니까. 오늘 손봉 와. 날씨가 안갖혀졌어. 장난 아니네. 너네 비 온다 비 온다. 빨리 갈 수 있어. 원래는 когда 그 등장에 있었나 봐. 드라이브에서 일어났다. 그게 제일 큰일이 나네? 시킨 피자는 시켜놨어요 오빠들. 밥?! 네, 밥. 네, 돈 먹었나 보다 했어요. 돈 먹고 잊어버렸습니다. 전생하셨고. 저 뽑힌이 몇 개 안 남았는데. 네. 왜 한ци간만에 안 피곤해? 아 계속 요새 일요일날 쉬는 건데도 못 쉬고 다섯시 반에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피곤 아무래도 쉬는 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열 두시까지 열려면 자 오빠도 호응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샤르님 오빠 들어가 들어가 안 붙여져요 성냥이 성냥을 이걸로 붙여야지 뭐하고 있니 자 오빠도 맛있는 거 올려주세요 대축하합니다 대축하합니다 구독이 생일 축하한다 자 네 자리 남았습니다 네 자리 남았어요 네 자리 자 네 명 두꺼죠 이제 만나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